늘 걸어가던 길인데 다르지 않은 하루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쓸쓸해지네요 혼자라서 그런지 몸이 지쳐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냥 느려지는 걸음 오늘따라 집에 가기는 싫고 어딘가로 맘 닿는 대로 떠나버리고 싶고 누가 있나요 내 한숨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날 안아줄 사람 혼자라는 생각해 날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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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씨였습니다. 가구 날씨였습니다. 누구 없나 누가 있겠어요 날 알아줄 사람 혼자라는 생각에 난 혼자라는 생각에 난 혼자라는 생각에 난 울고 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